강원도 망상해수욕장 7시 30분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라이즈의 강원도 경기 북부연합 결선 대회는 박남춘 향기의 사이로 조영남 박우철 최시락 류기지 추가열 서지호 김환수 윤수열 레이티티의 축하무대와 차세대 트로트 스타들의 경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7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집 강원도 경기 북부연합 결선 대회와 함께하는 화이팅 국민 여러분의 정철 강철 공맹의 신남 전민아 공장가 김채이 유지역 동순 최대성 향기 행숙이가 출연해 성인 가요의 진술을 선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의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동해시의회 주식회사 DB생명과 함께합니다